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다시 있죠. 우리 고향인 온양에 있는 우리 이수신 장군 폐야. 지금 현충사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자리인데요. 조기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조기까지는 못 가고요. 여기서 촬영을 할게요. 산세가 좋고요. 명당자리에요. 자리가. 너무 좋네요. 진짜. 아. 키가 있습니다. 키가. 키가 있습니다. 키가. 아. 대단합니다. 이수신 장군. 영정이 모신 거이죠.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배우 강진아가 이수신 장군 폐야 앞에서 연기 한번 할게요. 폐야. 장군 폐야. 신 강진아 장군한테 아래드려. 저에게 군사 오천을 주십시오. 반드시 저 외놈들을 물리치고 조선을 되찾겠습니다. 장군 폐야.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폐야. 장군. 홍욕하라. 불사리 퍼보라. 폐야. 카트. 연기 죽인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아. 이야. 자. 이제 사람들이 한번 한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기가 아주 그냥 동그랗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소나무가. 소나무가 봐라. 명당자리는 소나무가. 이렇게 싹 둘러져 있죠. 여기 보물들이 숨어있다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동그랗게. 역시 훌륭한 사람들은 좋은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하신 이수진 장군 폐야. 영정 앞에서 배우 강진아가 인사드립니다. 차렷. 정례. 청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충사에서 배우 강진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참 뵈십시오. 온 많이 탔네요. 땡큐.